시켜봤어요. 그래서 고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좀 잘 하고 싶어서 그것도 샀어요. 핸드폰 거치대. 이거 핸드폰 거치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목욕살. 목욕살. 기분 진짜 좋다. 어떡하지? 하나 더. 오늘은 일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택배가 왔다는 후식에 진짜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것도 오겹살. 목살과 오겹살. 이거를 숙정을 시켜야죠. 그래서 세팅을 해서 뭐... 다시 오죠. 네. 이렇게. 이제 오겹살을 합니다. 남편이. 감사합니다.